10평초등학교 사물놀이팀입니다. 올라오시죠. 10평초등학교 사물놀이부는 충청 웃다리 사물놀이 안전반인데요. 제7회 쿠브라뿌리축제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. 제23회 민속놀이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고요. 또 이외에도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. 백한나 선생님의 지도 아래 18명의 친구들이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. 이 3번 자학할까요? 일어서서, 일어서서. 미안해요. 앉았는데. 잠깐 일어서주시고. 자녀!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! 지원을 해주시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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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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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